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저렇게 슬퍼할 수 있을까 생각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이미 죽은 목숨이듯이 예수님을 떠난 목숨은 죽은 목숨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일주일 동안 정든 조부모와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마음 아프듯 우리도 한순간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 Brand